올해는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K리그1에서 뛰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 창단한 천안시티 FC가 K리그2에 가세하면서 지역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도약을 꿈꾸는 지역 프로축구 구단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첫 순서로 지난 시즌 확실한 중앙 공격수가 부재하고 측면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전 하나시티즌이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이수복 기자가 태국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19골을 몰아치며 토정 선수르는 4년 만에 득점왕을 차지한 공격수 유강현입니다. 확실한 해결사가 없어 약점으로 평가됐던 중앙 공격수 자리를 보강하기 위해 대전 하나시티즌에 영입된 선수입니다. 리그에서 18골을 넣으며 득점 2위를 차지한 티아고도 대전에 압류하며 힘을 더했습니다. 190cm의 큰 키를 가진 티아고는 세트피스에서의 장점이 기대됩니다. 관건은 유강현과의 호흡입니다. 중앙 수비수 권한진과 마트레이드로 영입한 국가대표 출신 풀백 오재석도 일부 리그 안착을 위한 키로 평가됩니다. 2012 런던올림픽 동메달, 성인 대표팀과 일본 제이리그 등 풍부한 경험들이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선수 생활, 프로 생활이 벌써 한 14년 차 정도 됐는데 한 팀에서 오퍼를 세 번째 받은 건 처음이어서 못다 한 인연을 메꾸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수비의 빈자리는 울산에서 데려온 유이십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 김현우로 메꾼다는 계획입니다. 제 장점이 항상 빌드업과 수비수 치고 빠른 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독님 원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중앙 수비수 김재우의 군입대로 발생한 공석은 왼발잡이 외국 용병 수비수들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담당할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리그2 득점 1, 2위와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등 공수 모두 전력 강화에 성공한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일부 리그에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태국 촌부리에서 TJB 이수복입니다.